오늘 이 시간에는 2019 청주 직집의 전국 스쿼시 페스티벌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는 김두한 해석 위원과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부터 경기장 이곳저곳을 마구 뛰어나오셨어요. 참 많이 고생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선수들의 실력이 굉장히 향상됐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고품질화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대회는 어떤 대회인지 궁금합니다. 네, 2010년부터 열렸고요. 2019년, 올해가 10년째 열리는 대회고요. 청주에서 열리는 대회로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엘리트와 생활체육인들이 함께하는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스쿼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충북의 청주로 모였습니다. 이유가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많은 상품과 또 좋은 경기장과 또 청주의 정을 느끼기 위해서 다 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경기장이 우리 도내에 있다라는 것, 특히 청주에 있다라는 것이 참 자긍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제 규격으로 다 돼 있고요. 세계 공인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는 심사 없이 국제대회를 열 수 있는 어떤 잘 돼 있는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1년 동안 좀비해온 우리 동화인 여러분들 우승컵은 누가 차지할까요? 잠시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자, 2019 청주직집의 전국 스쿼시 페스티벌 남자 마스터 4강전입니다. 송동우 선수, 고양시에서 대표 선수로 함께 오고 있고요. 지금 워밍업 시간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상진 선수입니다. 마스터급입니다. 우리 스쿼시에서는 4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마스터, 그리고 엘리트, 그리고 마스터, 베트랑, 그리고 미니엄부, 그리고 그린홈부 이렇게 4개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면에는 3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되면 바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왼손과 오른손의 만남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경기장을 두 선수가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수들이 보니까 굉장히 수준급의 선수들입니다. 이상진 선수가 첫 번째 포인트를 따갔고요. 자, 이제 설명할까요? 앞에 있는 3개의 라인, 노란색으로 2개의 라인, 그리고 밑에는 약간 좀 하얀색이라고 표현할까요? 틴 라인이 있습니다. 네, 네. 고기도 다 노란색으로 돼 있고요. 바닥 맨 밑에 라인은 틴 보드 라인이라고 해서 그 라인 이하로 맞으면 무조건 아웃이고요. 라인 포함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라인 보면 프론트 워드 라인이라고 해서 그 라인 이 상황 맞으면 아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라인은 서비스 라인이라고 해서 서비스 넣을 때만 존재하고요. 서비스가 들어간다 보다는 라인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틴 라인, 맨 밑에 있는 라인은 금방 표시가 나는 게 그쪽에 맞으면 갑자기 위로 튀죠? 그렇죠. 이렇게 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튑니다. 그리고 지금 그 틴 보드 라인이 보면은 지금 이거는 33cm에 맞춰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48cm였는데 이걸 좀 저희 경기장은 선수들이 할 때는 좀 낮추고 동호인분들 할 때는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변형입니다. 지금 스쿼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3개의 면, 4개의 면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장을 제외한 5면을 이용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트 드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벽면을 먼저 맞춰도 됩니다. 네네네. 옆벽과 뒷벽을 이용해서 앞벽을 보내면 되고요. 앞벽은 테니스나 배드민턴에서 네트를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테니스랑 비슷하고 탁구랑 비슷할 수 있는데 같은 경기장을 쓴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 차이점이죠? 그렇죠. 같은 공간에서 자리를 싸움하면서 한다는 게. 지금 초반전에 4대2로 앞서가고 있고요. 이 부분이거든요. 백월을 맞춰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그러더라고요. 백월을 맞출 때는 약간의 여유도 있어야 된다. 충분히 여유가 없으면 바로 치기가 어렵습니다. 4대2로 이상진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짧게 하면서 지금 이상진 선수가 확실히 여유가 없다고 할까요? 이번에도 송동훈 선수가 다쳐가는데 워낙 판단력이 빨랐어요. 이게 전반이다 보니까 지금 서로 편안하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랠리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상진 선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대학교 제자네요. 아 제자네요? 아 그러면은 보컬풀 방송까지 가겠죠? 아마도 우승 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엘리트에 가깝지 않을까요? 엘리트 가면 또 안 되겠지만은. 아 동호회에서는 엘리트 꿈. 엘리트 꿈에 가서는 동호회 꿈. 그렇죠. 중학생하고 해도 엘리트 중학생하고 해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향상된 어떤 모습입니다. 이상진 선수는 이제 왼손 라켓 그리고 송동훈 선수는 오른손 라켓.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서브 박스인데 서브 박스에는 꼭 서브 할 때는 한 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한 발 내지는 두 발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아 이번에도 바닥을 쳤는데요. 이상진 송동훈. 날카롭습니다. 아주. 크로스가 참 공격이 좋네요. 이상진 선수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에요. 네네네. 뒤로 쭉쭉 빠진다고 한다면 유리한 고지로 선정할 수 있으니까. 보통 두 선수가 만약에 오른손 선수라면 이쪽 공간, 지금 왼쪽 공간이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가 치기가 불리하니까 그쪽을 많이 공략할 건데. 지금 송동훈 선수가 좌측 공간을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는 좀 불리하거든요. 우측으로 빼야 되는데 끌려다니고 있는 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를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상진 선수가 조금 더 앞서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인데요. 이제 심판에게 송동훈 선수가 약간의 어핍 아니면 플리스라는 단어를 썼겠죠. 네네네.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렛이라고 해서 간접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선수들과의 프로 싸움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야 되네.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형태죠. 송동훈 선수 이번에는 왼쪽으로 쳐봤고요. 자 백브라이브 자 이번에도 짧게 계속 짧게 가요 이상진 선수가 보통 한 번 짧게 가면 두 번째는 좀 길게 가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앞을 보냈고요. 드롭으로 자 여기서 에스쿠어시은 상대의 역동작을 잘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야가 좀 넓어야겠어요. 맞습니다. 상대방의 움직임까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경우죠. 내가 공격을 하는데 본인 쪽으로 쳐서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뭐 스트로크라고 해서 상대가 이기는 경우가 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반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대 4로 이상진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때 왼손을 사용하는 선수 아 이번에는 이상진 선수가 실수죠. 지금 같은 경우 발이 왼발이 지지가 된 상태에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다급했습니다. 약간 스텝이 꼬였다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이는 선수가 이상진 경기도 대표입니다. 그리고 송동호 선수입니다. 지금 보이는 선수가 연령 차이도 좀 일만큼 네 날 차이가 좀 나 보입니다. 이상진 선수가 20대 중반이고요. 송동호 선수는 40대 중반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송동호 선수가 조금씩 좀 차가는데요. 아 비슷하십니다. 네네네. 여기서 아 마무리가 잘 됐네요. 노련미가 있긴 있네요. 송동호 선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호 우리 생활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노련비냐 아니면 패기냐 그거에 싸우면 지금 아마 그 샘플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날 차로기에는 한 20년 차이가 나는데 송동호 선수는 진짜 존경할 만하네요. 저 정도 나이에 이렇게 잘 뛰고 잘 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안 될 뻔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코시에서는 어느 면을 먼저 맞아도 상관은 없지만 앞벽은 꼭 한 번을 맞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백핸드 지금 같은 경우가 아까 이번이 그 상황이죠. 본인이 치고 본인 앞으로 왔기 때문에 스티록사가 반칙이 됩니다. 본인도 알았어요. 미스가 난 거죠. 본인도 아우 하는데 누군가를 위한 아우가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한 왼쪽 날카롭습니다. 이상진 선수 좋아요. 놓치고 이상진 오른쪽으로 크로스가 상당히 좋아요. 크로스 간격도 굉장히 넓어요. 아주 뭐 예리하게 잘 때리고요. 보니까 스냅으로 때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상대방이 쫓아올 수 있는 공간을 안 줍니다. 이상진 정동욱 다시 한 번 뒤쪽으로 백월 왼쪽에서의 싸움입니다. 포스트 다시 한 번 길게 발리로 한 번 해봤으면 어떡하자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레프리스 하는 건데 이번에도 레프리스한테 사인을 보내죠. 이 상황에서 이상진 선수의 공격을 좀 방해한 거 아니냐. 그렇죠. 방해를 받았다. 근데 참 좋은 것이 백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일 처음에 있는 벽은 출입료가 있는 벽은 상당히 낮아요. 네네네. 2.13 정도 되죠. 2.13 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하고 소통이 원활합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잘 보이기 때문에 또 보통 엘리트 선수들은 3심제를 하고 있습니다. 양 사이드에 한 명씩의 메인 한 분이 있는데 이건 동호인 경기이다 보니까 심판 한 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제로 1대0으로 첫 번째 세트는 이상진 선수가 다가오고요. 지금 나오실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송동우 선수가 이상진 선수의 문을 먼저 열어주고 이게 참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포츠가 아무래도 영국에서 시작되는 문이다 보니까 매너라든가 다른 때는 승부운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할지 몰라도 서로 페어플레이라든가 매너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전에 볼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그런 룰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치다가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그런 어떤 모습도 보고 있거든요. 워밍업 타임이라고 해서 5분간 줄여집니다. 4핸드 쪽 2분 30초 백핸드 쪽 2분 30초 동그라면서 하는데 지역도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네네. 반반씩 이렇게 하는데 보통 주고받고 주고받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올해 열을 높인다고 할까요? 네. 볼을 달푸는 시간이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공기압을 좀 조절하는 것 같은데 네네. 볼이 처음에는 이렇게 만져보면 잘 안 튀어요. 그러나 계속 볼을 치고 하다 보면 볼이 잘 튀거든요. 열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터진다든가 네네네. 볼이 터지거나 볼이 또 어디든가 없어져요. 정말 경기차 바깥으로 나와서 아니 밖으로 나가면 상관없는데 저 천장에 걸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네네. 흔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아무래도 공이 좀 새롭게 들어오면 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웜웍 시간을 다시 한 번 네. 그렇죠. 웜웍 시간이 2분간 주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세트는 1대1 아 2대1 상황으로 좀 바뀌었고요. 자 지금 코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국제대회를 치를 만한 글라스코트예요. 예예.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안에서 밖을 보면 퍼렇게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밖에서 안을 보면 훤히 보여요. 그렇죠. 이게 아마 마찰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모드와기는. 당연히 다르죠. 지금 회사 회전력 때문에 스쿼이 덜 가기도 하고 더 가기도 하고 그런 회전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닥이 또 다른 것들이랑 좀 달라요. 그리고 스쿼시가 바닥이 정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바닥이 더 중요하군요. 무릎하고 무릎하고 발목에 관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쿠션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무관상은 안 보이지만 굉장히 일곱 단을 싸면서 굉장히 완충 장치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안에는 들어가지고 안 왔거든요. 그냥 아침에 와서 같이 선수들 워밍한 것만 봤었는데 아 저기 안에도 쿠션이 약간 있군요. 네네네. 공을 깔고 나무 깔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세트에는 두 선수가 부딪히는 장면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신경전이 좀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점수가 똑같아요. 3대3입니다. 송동호 선수가 아마 지금 이 경기에서 쇼부를 치지 못하면 결정을 짓지 못하면 왜냐하면 이제 세트제이기 때문에 한 세트가 11점까지 그리고 3세트가 2승을 먼저 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4강까지 왔잖아요. 결승장 가야 되거든요. 제 이상인데 이상준 선수가 결승까지만 간다면 우승하지 않을까 제자라고 그렇게 편판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러면 송동호 선수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은 40대이기 때문에 4대4까지 왔습니다. 송동호 선수가 1세트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짧게 송동호 발리 4핸드 한 선수한테 4핸드 한 선수한테 뺏겠네요. 지금 코트루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의 어떤 시그너처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자꾸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오른쪽으로 자꾸 빼야 되는데 송동호 선수가 지금도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왼쪽의 펄시 한 1.5배 정도 시그너처가 좀 흔적이 많지요. 네 맞습니다. 동호회 분들께서는 최대한 벽에 붙여서 좀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벽에다가 네 라켓이 마저 부러지는 경우도 흔하고요. 손목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선수가 정말로 시술을 타는 것 같아요. 한 점이 올라가면 한 점이 올라가고 5대5 상황입니다. 송동호 선수가 지금 지금 공격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고요. 스윙이나 파워가 밀리지가 않아요. 1세트하고는 정말 다른 선수가 온 것처럼 느낄 정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동호 선수가 자꾸 백핸드 보스트에서 실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워요. 그걸 계속 스트레이트로 뽑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보스트보다는 스트레이트로 라이버 이번에는 송동호 선수가 안 움직였어요. 송동호 선수가 피해 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스트로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마 레슨을 줬을 겁니다. 지금 내실 판단이 된 것 같은데 이상진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거 빨리 머리에서 지워야죠? 그럼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심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앞에서 보면 확실하게 보이는데 뒤에서 보면 미면 차이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심판의 위치는 우리가 보는 맨 밑에 위에서 지금 방향을 봤을 때 텔레비전 화면에 아 맞습니다. 밑에 화면에 그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대 5로 합서고 있는데 이제 송동호 선수가 정말 이 경기장에 작을수록 선수들은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요. 지금 이제 체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면서 이게 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네요. 아 여기서 이게 본인 스스로 이제 걸린 거거든요. 이게 꼭 가만히 서 있었는데 스텝이 꼬이거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8대 5 자 게임볼까지는 3개 남았고요. 자 왼쪽에서 송동호 이상진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자 랠리가 이번에는 송동호 선수 송동호 선수가 지금같이 벽에 붙는 그런 붓샷을 친다면 아 뺏어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크로스도 아니고 그냥 스트릿으로 쳤는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힘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정말로 전략적으로 한 거거든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치는 게 중요한데 이상진 선수가 지금 힘으로 칠 때 송동호 선수는 또 예리하게 잘 쳐주는 그런 대로 쳐야지 되는데 지금 조금 끌려다니고 수비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선수들마다 약간씩 다른 어떤 공격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진 선수는 지금 자신 있게 때리고 있어요 지금. 자기 플레이를 하는 이상진 송동호 선수는 약간 쫓아가긴 하는데 끌려가긴 하는데 그래도 점수적으로는 괜찮아요. 네네네. 백핸 아 양 팀 모두 백핸드 싸움 자 이뻐핸드 양 팀 모두 양 선수 모두 뭐 끝까지 아주 집중력이 좋아. 자 걸렸습니다. 이게 굿샷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정원연적인 보스티샷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벽면을 먼저 맞추고 상대선도 인정하네요. 고개를 끄덕여요. 본인이 놓쳤다. 자 이제 두 점 남았습니다 이상진 선수. 결승전까지 올라가기 위해선 두 점. 짧게. 크로스. 아 발리를 한다는 것이. 저런 것도 바로 그냥 걷어칠 게 아니라 뒤에서 좀 한 번 더 자 여기서 볼까요. 이 정도에서. 걷어칠 게 아니라. 파워가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볼은 당연히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뒷병만큼 나오니까. 자 이래서 스쿼시는 약간의 여유도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왼쪽. 스트라이크. 아 직접 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서 2대0으로. 점수으로는 쉽게 끝나는데 그래도 두 선수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젊음 패기와 또 노련한. 40대의 노련함. 이런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젊음이 역시 우세를. 자 이래서 남자 마스터급. 4강전 이상진 선수 대 송동우 선수는 이상진 선수가 세트스쿼아 2대0으로 승리를 하고 결승전에 지출합니다. 자 이어서 여자 마스터 결승전입니다. 두 선수가 보이는데요. 청주의 조기정 선수입니다. 청주팀입니다. 네 청주팀입니다. 더욱더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팀이고요. 자 이어서 상대팀입니다. 팀 테크닉의 유은영 선수입니다. 서울에서 온 선수고요. 지금까지 그러고 싶어요. 지금 청주가 있기 때문에 충북이 있기 때문에. 충북의 실력이 전국에서는 어떤 정도인지. 지금 충북의 실력은요. 생활체육 동우인들 같은 경우는 한 중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스쿼시 초반기 때는 청주가 전국 탑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정도 조금 하향세를 사다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학생 선수들은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선수들은 탑. 아시아권에서도 발목할 만한 정도의 실력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HCS 스포츠쇼에서도 아시아 선수권대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보면서 스쿼시가 참 재밌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서울의 유은영 선수가 1전을 먼저 땄고요. 조규정 선수가 계속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초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은 이제 뭐. 그런데 지금까지 결승전에 올라오면서까지. 아마 두 선수가 상대방에 플레이하는 모습을 조금은 봤겠죠? 네. 아마 이런 경기가 한 번쯤은 안 왔을 것 같아요. 한 몇 번 있었을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둘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규정 선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몸이 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하다고 보다는. 본인의 실수가 좀 중간중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자 왼쪽. 아무래도 좀 긴장되어 있는 분도 있고요. 샷이 보니까 예리하게 지금 때리지 못하고. 짧게. 자 유은영 선수가 보면은. 네. 참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네요. 네. 아주 뭐. 뛰어나서 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점수가 지금. 조규정 선수가 지금. 1점을 못 내고 있는데. 아마 1점이 나면. 자기 컨디션을 좀 다시 찾을 수 있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찬스네요. 아 좋고요. 뒤로 살짝 뛰어야 되는데. 빨리. 아 이번에도. 라켓 중앙에 안 맞았어요. 네네네. 뭐 삑살이 났다고 해야죠. 잘못 맞았다. 네네네. 조규정 선수. 아 이거. 전반적으로는 좋은데. 지금 마지막에서의 결정력이 조금씩은. 그래서 조규정 선수가 좀 더 볼을 자꾸 뒤로 빼는 방식의 스윙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앞에서 툭툭 걷어치는. 길게 길게 드라이브로. 지금 두 분이 이제 선수가 상향이 바뀌는 게. 아 이번에도 좋았어요. 조규정 선수 뒤로 쭉쭉 빼는데. 조규정 선수는 앞에서 자꾸 자르는. 수비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마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선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함께 하고 있고. 어떤 선수는 약간 수비적으로 하면서 거기서 포인트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데뷔제는 그 샘플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스쿼시는 공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잘 치는 게 중요해요. 예리하게. 정확성이 오히려 더 중요하네요. 벽에 붙이면 아무래도 상대가 공격하게 어렵거든요. 뒷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치기 힘든 것이 바운스도 조금은 낮게. 그리고 벽에 가장 붙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오전 경기 중에서 그걸 봤는데. 앞벽과 옆벽 만나는 지점. 거기에 정확하게 맞으면. 거기를 닉이라고 하거든요. 닉 맞습니다. 닉에.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퀴즈이 된 건 아닌데. 완전히 힘이 없어져 버려요? 볼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 방향성이 어딘지 모르겠네. 그래서 예측이 조금 덜 되고. 볼이 툭 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그냥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연습하는 선수가 있죠? 아유 그럼요. 그거 연습 맨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만약에 연습할 때는. 리그에 걸리는 확률이. 글쎄 몇 퍼센트일까요? 아 저 한참 할 때는. 10개 중에 9개는 걸립니다. 아 본인 자랑하는 소리가. 본인 자랑하였습니다. 아 그런 소리 벌써. 9대2로 유은영 선수가 좀 앞서고 있네요. 이렇게 정말로 스쿼시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좀 빨리 돌아갑니다. 9대3이고요. 지금 보이는 선수가. 조기정 선수. 안경을 낀 선수가 충북의 조기정입니다. 그리고 헤어밴드를 하고 있는 선수가 서울의 유은영 선수. 조기 선수가 좀 몸이 무겁네요. 지금 앞으로 골이 올 때마다 반응이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유은영 선수의 얼굴 표정과 조기정 선수의 얼굴 표정을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네네네. 완전히 다르네요. 자 그러면서 볼 빛 하나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백핸드 발리로. 굿샷입니다. 확실히 조기정 선수가 빨리 빨리 처리한다는 경향은 있네요. 네 급해요 급해요. 그러나 이제 제대로만 뒤로만 보내주면. 다음 골 칠 준비가 되는데. 그걸 조금 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조기정 선수가 좀. 앞에서 이 플레이는 좀 빠르다. 본인들이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뒤로 쭉쭉 빼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유가 생길 때 좋은 샷을 때릴 수 있는데. 여유를 가져라. 항상 여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랠리 계속되고요. 서로 크로스 공격합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이트 치기가 서로 간에 부담 될 거예요. 네. 그래도 스트레이트를 벽에 잘 붙여서 때리면. 이번에도 역시 조기정 선수가. 골이 벽에 붙다 보니까 실책이 또 나옵니다. 벽을. 아마추어 팀. 예전에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생활체육 선수들이. 벽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있겠죠. 그래도 평소에는 없는데. 막상 또 이렇게 본선 경기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결승전이지 않습니까. 마스터의 결승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아마 팀 동료일 것 같은데. 팀 동료들이 이제 1세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코치 해주겠죠. 어우 감독님이신가요. 팀 뭐 같은 팀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같이 얘기해주고. 편지해주기도 하고. 방어에는 저희가 이제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했다 보면. 지금은 이제 클럽으로 해서 자기네 팀. 또 팀 마크 테크닉은. 테크닉5라는 회사에서 후원을 해주면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팀 명을 그렇게 썼군요. 대표는 서울팀으로 지금 나와있는. 이은영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같은 팀을 쓰기도 하나요. 네. 지역에 상관없이 팀으로 이렇게. 아 팀으로. 후원도 받아가면서.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생활체육도. 이제는 어떤 든든한 후움이 있으면. 아무래도 스포츠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발전하는 거고. 자 2세트 시작했습니다. 아 2세트입니다. 그렇죠. 길게 좋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뽑아주면. 백헨도 좋은데요. 크로스까지. 자 이번에 짧게. 안 쳤습니다. 좋습니다. 조기전 도수. 조기전 도수가 글쎄요. 코치진의 어떤 어드바이스를 잘 듣고 왔을까요. 우선은 시작은 좋아요. 네. 이렇게 쭉쭉 뽑아줘야 된다는 거. 아까 전반에. 1세트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오 이번에도. 긴장이 아무래도. 낮게 치면서. 많이 이제 풀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핀 라인. 제일 밑에 있는 라인. 가깝게 치면 유리하겠죠. 낮게 쭉 깔려 나온다면. 굿샷입니다. 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네. 이 라켓의 면이. 하늘로 보게 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치는 경우가 있고. 네. 스핀 양이 다른 거죠. 어우 그렇죠. 이게 보기에는 뭐 스핀은 없어 보이지만. 이게 바운딩이 달라지니까. 어우. 조기전 선수. 본인이 상대방에게 잘했다고. 자 여기서. 인정하는 거죠. 아 인정. 예.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백헨을 맞자마자. 완전히. 운동 에너지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이제 역스핀을 넣어가지고 떨어뜨리니까. 아. 이런 생각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스핀 양의 장면이. 네. 맞습니다. 크로스. 아 스트레이트. 스트록. 그렇죠. 이번에는 자 본인이 본인 위치에다가. 네. 여기서 볼까요. 스크러시는 피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여기서 당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같은 경기장을 같은 에어료를 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나오는 이제 룰 중에 하나입니다. 보스트. 스트레이트. 이렇게 뒤로 쭉쭉 뽑아주면서. 찬스를 찾아가야 되는데. 길게 치는 것도 잘하는 선수인데. 네. 아까 1세트 때 너무 그걸 못 해갔던 것 같아요. 지금. 길게. 빨리. 지금 아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좀. 의욕을 좀 가지고 왔어요. 1세트하고 좀 다릅니다. 네. 이번에는. 좋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또까지. 네. 3대3까지 왔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윤영 선수가 살짝 긴장한 듯한 느낌. 어 이거 뭐라 이거. 1세트하고 다르네. 다르네요. 네. 생활 체육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죠. 아. 2점까지 갔다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렇죠. 보통 2대1 아니면. 네. 3대1 아니면. 무난하게 여기가 되는데. 4대4 동점. 길게. 그렇죠. 쭉쭉. 포핸드 좋아요. 백핸드 포핸드. 짧게 들어가도. 이번엔 윤영 선수가 약간 좀. 보였거든요. 짧게 친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네. 아 어떤 선수를 보니까. 작년에 기억이 나거든요. 짧게 치려고. 백핸드 폭을 작게 했는데. 손목 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그런 다음에 드라이브를 거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셧입니다. 그게. 상대한테 트릭을 주면서. 강하게 때려서. 그렇게 때리면. 골이 아마 낮게 길게 떨어져요. 아니 속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와. 아 그리고 또 하나 본 게. 한번 헛스닝을 하고. 네네네.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게 이제. 이집트의 아시오 선수가. 세계랭킹 1위 할 때. 결승전 경기 할 때. 한번. 트릭샷을 한번 하고서. 결승전에서요. 그게 완전히 뭐. 떠가지고. 동호인분들이 완전 즐겨.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약간 좀. 기가 죽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기세가 확 바뀌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는 사이에 또. 벌써. 점수가. 위로 점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8대5까지 왔습니다. 8대5까지 갔습니다. 자 조기정 선수가 지금 결승전까지 참 열심히 왔거든요. 지금 현재 조기정 선수가 좀 다리가 조금 부상이 있는 듯 한데. 약간. 쫄쫄쫄쫄쫄 거리를 하느네요. 네. 아무래도 스코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상이 손목. 그리고. 무릎이. 무릎과 활목이죠. 무릎의 정도가. 손목은 그래도 단련이 잘 되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랬습니까. 아 이번에도 스트로크 상황이죠. 쫄쫄쫄쫄 거리네요. 계속. 경기 때는 모를게. 자 지금도 목표했어요. 이게 이제 부상이기 때문에. 짧게. 긴장을 많이 하다보니까 자, 유은영 선수가 그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경기장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양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아, 지금도 약간 좀 통증을... 자, 게임볼. 포기를 했네요. 뭐 그래도 경기 결승전까지 청조라는 브랜드로 왔어요. 맞습니다. 좋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면 유은영 선수, 서울의 유은영 선수가 좀 여유있게 경기를 지급했다는 것이 보이긴 하거든요. 네, 네. 유은영 선수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너도 좋고 정말 성실하게 진짜 운동하는 제가 볼 때 직장 생활하면서 스코시만 치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2019 청조직집의 전국 스코시 페스티벌 여자 마스터브 유은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이어서 남자부 마스터급 결승전입니다. 이상진 선수, 정규웅 선수입니다. 이상진 선수가 조금 전에 송동 선수와 함께 4강을 했어요. 네. 네. 어? 옷을 갈아입었네요. 네. 이번에는 경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 팀 프린스 선수입니다. 정규웅 선수죠? 네, 정규웅 선수인데 프린스라는 용품사에서 후원을 받는 선수예요. 그래서 실력이 보증됐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소속사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후원사가 있다라는 것은 그렇죠. 어느 정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한테나 후원하지 않습니다. 뭐 잘생긴 모델이라 이런 분은 몰라도 실력은 있겠죠. 지금 의상을 보면은 어떨 때는 같은 색깔의 컬러를 입기도 하고 그런데 상관은 없죠? 뭐 크게 스포시가 뭐 색깔에 따라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뒤에 이제 원래 이름을 쓰는 게 맞는데요. 선수는 규정상 무조건 써야 됩니다. 뒷편에다가. 소속과 이름이 쓰여지는데 뭐 생활체육 동원들은 그거까지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가 뭐 아무 때라도 바꿔. 네. 어떤 경우에는 1세트 끝나고 바꿔 입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이게 땀이 묻으니까 이제 갈아입습니다. 땀이 갈아입습니다. 네, 네. 2대 1로 정규용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선수가 정규용 선수인데 이상균 선수는 조금 전에 제자라고 하셨으니까 20대라는 게 확실하고 정규용 선수는 한 30대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선수도 40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체력적으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스쿼시는 육상으로 따지면 100m 경기일 수도 있고 중장거리 스포츠일 수도 있고 마라톤일 수도 있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판단력도 빨라야 되고 네. 그런 다음에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 네. 지구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전신 운동이다 보니까 뭐 없는 기능이 두뇌 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짧잖아요. 이게 또 시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아 그렇군요. 시력도 중요해야 되군요. 눈에 대한 센스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스트로크. 자, 이번에도 뭐 이상진 선수가 왼손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보기에는 샷이 천천히 볼이 오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벽을 맞고 나오는 볼은 볼 속도 스피드가 굉장할 것 같아요. 네. 엄청 빠릅니다. 이게 제가 영국의 어느 논문에서 봤는데요. 가장 빠른 스피드를 가진 게 스포츠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와 그만큼의 볼 스피드.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앞벽과 백원. 그러니까 뒷벽을 맞을 때는 완전히 스피드가 달라요. 네네네.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선수들마다 약간씩은 다르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손목 힘으로 치는 선수가 있고 전신을 이용해서 치는 선수가 있고 또 허리 힘으로 치는 선수가 있는데 우리 이상진 선수 같은 경우는 손목의 스냅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랐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번에도 이상진 선수가 살짝 드랍을 했는데 맘대로 안 됐네요. 그러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도 발리. 자 이번 상대 선수한테 미안하다는 사인인가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닙니까? 자 6대5까지 쫓아갑니다 정기웅 선수가. 순식간에 쫓아갔어요 지금. 자 여기서. 샷은 아주 훌륭합니다. 짧게. 자 7대5. 그러니까 정말로 스피드가 빠른 것이 지금 1점까지 나는데 몇 초 안 걸려요. 팔로우 진행되네요. 특히나 결승관이 나서 좀 긴장할 것 같은데 두 선수 모두 오히려 긴장해서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사람이 급하면 이렇게 빨리 빨리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아 빨라지는군요. 여유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 프로 선수들하고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도 살짝 해봤는데 정기웅 선수가 지금 거리를 잘 못 맞추고 있어요. 짧게. 아 이번엔 다운인가요? 다운. 밑부분. T9. 밑에를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자 수비할 때는 중간에 파란색 T존. 잘 지켜야 되죠? 네. 제일 중요합니다 T존이. 아무래도 어딘가에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제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수비. 아무래도 T존에 있으면 상대가 어디로 보낼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스코시는 상대와 가장 먼 쪽으로 볼을 보내면 유리해집니다. 아 이러면서 이상진 선수가 11대6으로 1세트를 가져옵니다. 생각보다는 정기웅 선수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러게요. 젊은 패기가 역시 아직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1세트가 끝나면 이제 잠깐의 휴식시간을 갔는데 보통 몇 분 정도의 휴식시간인가요? 1분 30초로 90초가 이어집니다. 경기장에 오시면 알겠지만 가족 다리로 오늘 많이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말에 하다보니까 가족끼리 이곳 청주 스코시 경기장을 지나가다가 그냥 들리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스코시를 즐기는 뭐 아빠나 엄마는 여기 두고 본인들은 딴 데 가서 놀러 가더라고요. 아 아빠 엄마는 여기서 하고 또 이 주변에 또 경관이 좀 괜찮으니까 네 청주에 왔다가 오늘 계속 우리 심판분이 보시는 듯 인자하세요 표정이 지금 배한스코시연맹 심판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위원장님이시니까 직접 네 아무래도 메인 코트에서 지금 심판진들이요 우리나라의 메인 심판들 국제 심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선수분들이 거의 어필이 없어요. 그러게요. 좀 강하게 작년에 아시아 대회 할 때 좀 약간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도 간혹 있었는데 아 심하죠. 국가 간의 경쟁이다 보니까 오늘은 정말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아 원래 그리고 생활체육대회가 굉장히 어필도 많고 싸움도 많고 한데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생활체육이 오히려 더 부르기 아 예 아주 막말도 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점점점 많이 바뀌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만큼 이제 동호인분들도 정보공유라든가 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교육이 잘 돼 있습니다. 네 정규영 선수 오 희한하네요. 3대1까지 갈 수 있고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지금까지는 이상진 선수의 페이스로 점점 가고 있어요. 네 가고 있습니다. 좋으시겠는데요 해설위원님. 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자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충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좀 이번에 물어보니까 어디 기관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충북대학교입니까? 네. 네 후대군요. 제가 선대입니다. 자 이상진 선수가 4대1입니다. 스코어도 1대0. 정규영 선수가 아무래도 좀 경력 면에서는 높은 것 같은데 테크닛 쪽 면에서는 이상진 선수가 확실히 조금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정규영 선수가 체력만 받쳐준다면 아마 더 우세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나이라는 게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도 이제는 체력 훈련을 병행해야 돼요. 네. 과거에는 저희가 나이대로 등급을 나눴셨어요. 아 그렇군요. 실력이 아니라 나이대로 나눴는데 굉장히 불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합을 해버렸더니 내 나이가 어때서. 아 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오승근 씨의 노래. 그렇습니다. 자 6대2고요. 자 지금은 마스터급 그리고 베테랑급. 또 어떤 급이 있죠? 미니엄과 그린 홈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위에 등급이 마스터. 그 다음이 베테랑. 그 다음이 미니엄. 그린 홈브.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클래스가 올라가는 게 축구로 따지면 K리그, K1리그, 2리그 이것처럼. 네. 올라가면서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종합 3위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한 단계 올라가고. 아 대회에서. 그 랭킹에서 올라갑니다. 이번 저희 직지배부터 도입이 된 게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옆에 보시면 우리 그 점수를 막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사비 옆에. 네. 그 뒤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를 하냐면 랭킹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몇 점을 따고 어떻게 승리했는가에 따라 다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통계를 내려서 등수를 나눕니다. 그럼 국내 랭킹이 쭉 나오죠. 아 지금 그러면 만약에 우승을 못 하더라도 점수를 얼마 포인트를 탔느냐에 따라서 랭킹이 달라지는군요. 맞습니다. 랭킹이 좀 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와 그러면은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통계하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7대 3 뒤쪽 크로스 짧게 이번에는 이상진 선수가 본인 음해해졌나요? 지금 스트록 상황이 나오거나 준비 없는데요. 아 스트록과 같은 현상 7대 4로 이상진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를 한 다음에는 서브 에어리어에서 나왔을 때 맨 앞에 있는 가로 파란색 라인을 넘어와야 되죠? 네네 맞습니다. 서비스 박스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짧게 이상진 선수가 받지 못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선수 들어가게 되면 참 외로워요. 나오질 못해요. 땅도 딱 그럼 나오질 못하죠? 뭐 부상이나 이런 거 아니면 볼이 터졌다든가 어떤 렛이나 이거 만약에 내 맘대로 확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바로 경고입니다. 아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 경고가 이제 네 단계인데 처음에는 경고 두 번째는 1점을 뺏기는 거고 세 번째는 한 세트를 뺏기고 또 네 번째 경고까지 만지면 아예 그냥 몰스펙에 당하는 요즘에 따라서 페어플레이 그리고 좀 리스펙이라고 해서 존경하고 그런 모습이 더욱더 좀 중요시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또 우리 선수들이 또 카메라 촬영을 하다 보니까 더 긴장하는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또 그거를 또 이겨내야 됩니다. 또 탤런트 기질이 있는 친구도 더 잘할 것이고 수우민 씨고요? 네. 굉장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발리 짧게 크로스 역시 막 받아치고요. 길게 이게 바로 운영의 명 아니겠습니까? 절정타 절정타가 되네요 여기서. 여기서 길게 저거까지 받아쳤으면 이상진 선수는 무너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오? 그런 어떤 모습을 넣을 수 있을 텐데 9 대 7입니다. 더 집중하고 샷을 정확하게 쳐야 되는데 짧게 길게 아 이번에도 역시 정기웅 선수가 몸이 끌려가면서 치는 샷을 하고 있어요. 저러면 이게 이제 다음 볼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힘들어집니다. 역병작이 많이 그래서 아무래도 6 대 4 정도 비율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한 번에 모르면 밀립니다. 6 대 4로 몸의 중심에서 약간 정도씩만 근데 지금 완전히 너무 앞쪽으로 쏠리고 뒤쪽으로 쏠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축구에서 골키퍼가 한쪽으로 몸이 쏠리면 바깥쪽으로 파면 페널티킥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보네요. 다음 동작에 뭐 나오기 힘들으니까 특히 정기웅 선수 같은 건 나이도 있기 때문에 예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나이 얘기 틀리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지금 좋습니다. 여기서 한 세틀 더 가느냐 마무리 쓰느냐 자 만약에 여기서 듀스가 나오게 되면 정기웅 선수한테는 약간 좀 붐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아 10 대 9에요. 10 대 9까지 백헨 양 팀 모두 백헤드 보스 좋습니다. 잘라요. 짧아야죠. 길게 랠리 역시 이정윤 선수가 이상진 선수가 아 이번에 다운되면서 마스터 결승전을 마무리가 되는데 뭐 두 선수 두 번째 세트 이 세트는 참 박빙이었어요. 박빙였네요. 아무래도 체력적인 유인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어 남자 마스터 어 이상진 선수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아 전국 스쿼시 페스티벌 남자 마스터부 이상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자 베테랑 김현솔 선수와 김미솔 선수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그러네요. 김현솔 서울대 소속이고요. 어 이름이 이렇게 끝에 같은 아 같은 어 자매인가요? 자매입니다. 아 그렇군요. 서울대 학생이고요. 현재 서울대 동아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들입니다. 아 김현솔 김현솔 부모님은 굉장히 여유롭게 응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요. 아닌가요? 또 한 선수는 어차피 우승이기 때문에 한 선수를 위로해야 될지 하다는 행복한 고민을 부모님은 할 수 있네요. 네. 자매들이 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미모도 출중하고 아주 뭐 아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두 선수가 어 반바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스타일도 비슷하고 네. 저희들도 약간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하하 김현솔 선수와 김미솔 선수 또 사이좋게 1대 1입니다. 아 저 뒤에 작년에 그 대회명이 딱 써있네요. 네네네. 아시아 챔피언십 때 하하 자 이런 대회가 큰 대회가 자꾸 우리 이거 청주에서 열리게 되면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붐업이 될 수 있고요. 네. 네. 경제적인 여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이 선수들이 원래 국제 대회를 하면 떨어지면 다 자기 나라로 가는데 저희 스코시 대회만큼은 절대 못 가고 끝날 때까지 이게 룰입니다. 아 룰 자체에 끝까지 어 폐회할 때까지 네. 굉장히 좋은 룰인데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그래도 경제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대회에 또 권위를 높여주는 네. 그러니까 스코시 대회를 보면 거의 뒷부분에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이유가 네. 어떤 그런 어떤 교류의 장 그리고 행복의 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포츠가 뭐 나만 건강하자고 하는 것보다 서로 교류하고 서로 나누면서 또 배려하면서 뭐 좋은 어떤 이런 뜻을 모두 함축한 게 어떤 스포츠에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 아 그 단어가 참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선수들도 외국에 가면 어 먼저 혹여나 먼저 지더라도 네. 끝까지 머무르면서 또 문화 관광도 함께하면 좀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요즘에는 융합 시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4대3 두 선수가 정말 실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뭐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번 어쩌면 숙소도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청교에서 숙소를 하기 때문에 네. 결승에서 만났는데 하하하하 지금 아 얼굴 앞에서 봤을 때는 누가 언니겠구나 라는 게 표현이 되네요. 맞습니다. 보시는 대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자 지금 장면 볼까요? 짧게 아 본인이 하면서도 짧게 끊어치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여자 경기는 특히나 보면 실책을 누가 많이 하느냐 거기에 이제 승패가 가르쳐주고요. 또 누가 볼을 뒤로 잘 빼느냐 네. 뒤쪽까지 앞에서 짧게 짧게 치는 거는 아 지금 볼이 나갔어요. 반가웠어요. 지금 이만큼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이게 자매 간에 또 땀이 아 지금 보면은 선수가 본인이 찍어서 나갔거든요. 저기 스태프에게 여기서 스태프에게 미안하다고 인사까지도 하고 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네. 특히 뭐 동의분들은 많죠. 아 저 뒤에 있는 사진 카메라 감독님께서 주신 것 같네요. 아 시원하네요. 백핸드 포핸드 아무래도 스쿼시도 드라이브 쌓이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기본이 잘 돼 있는 드라이브가 아무래도 볼 파워도 있고 볼이 딸려가고 그러다 보면 뒷벽에 떨어지면 받아치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죠. 제일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걸 먼저 좀 가르쳐 드나요? 뭐 드라이브를 제일 먼저 가르치죠. 드라이브를 우선은 포핸드부터 저는 원래 가르칠 때 스윙을 먼저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무조건 그냥 너 치고 싶은 대로 쳐봐라. 근데 기본은 네가 친 볼이 네가 원하는 쪽으로 가격분만 쳐봐라. 방향성을 더 중시하게 스윙은 하면서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라켓 종목을 가르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고정관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꾸 스윙에만 스윙 폼 네 스윙 폼에만 이 padding 그리고 스윙에만 따라가질 않는데 실제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이론상으로는 내 정면 앞, 배꼽 앞, 혹은 그 밑에 거기서 쳐야 된다고 하는데 스코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앞에서 치더라도 이 손목의 회전을 얼마나 잘 주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벌써 9대 치르네요. 우리가 잠깐 딴 얘기만 하면 점수가 확 갑니다. 그런데 두 선수가 너무 재미있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실책을 했네요. 지금은 왼쪽 뼈 위를 좀 맞았기 때문에. 노란색 라인이 아웃 라인입니다. 이건 다운입니다. 틴에 맞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공이 갑자기 불규칙 바운드처럼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다운. 틴 라인 밑에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사도가 한 두 정도 될까요? 45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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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표시 가능한 거죠? 네. 김현서 선수가. 김현서 선수가 언니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현서 선수가 언니. 김미서 선수가 동생 같은데. 자 이렇게 하면서 1세트는 1대 0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두 선수 중에서 그럼 한 선수는 베테랑에서 마스터로 가나요? 그렇죠. 두 선수가 다 올라가기도 했죠. 아 결승 3위까지는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면 두 선수는 이제 내년에 만약에 같은 대회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대회에 가더라도 마스터로 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과거에는 등급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 대회부터는 다 스코어링이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속일 수도 없고 증거가 다 있고. 저희 이번 대회 같은 경우도 올해 나온 선수들은 작년에 직접 한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올 2019년에 했던 대한스코어링에서 주최했던 대회에 입상한 사람들을 다 거기에 체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 종목이 있겠네요. 대상 대회. 그 대회는 인정해주고 이 대회는 인정. 공인 대회만 저희가 다 착출해서 하는 겁니다. 공인 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간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선수들이 컴플레인을 걸 수가 없어요? 네. 이것 때문에 싸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수 등록 신청하고 왔는데 어? 나 탈락이야. 이게 뭐야. 허무한 경우가. 작년에도 두 건이나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베테랑이 아니라. 마스터로 신청을 했는데. 마스터로 신청을 했는데. 난 왜 베테랑이냐. 아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 아 그렇군요. 아니 제가 베테랑인데 왜 마스터냐. 아 오히려 다운시키려고 하는군요. 아무래도 좀 상품이 크게 걸려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지배가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상품이 아주 상당합니다.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점점점. 네네네. 점점 수위가 높습니다. 아까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네. 점점점 욕심이 나겠다. 네. 어떻게 스포츠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느 대회에서 내가 밀등을 해봤는데. 이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이제는 자기 랭킹이 나오니까. 이거 뭐 가문의 영광이고. 아 홈페이지가 있나요? 이제 대하스포시 홈페이지에 쫙 실리니까. 아주 그냥 뭐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어디라도. 야 우리 내가 몇 대인 줄 알아?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다. 검색해봐. 검색해봐.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세트 함께 하고 있는데요. 4대2로 김윤설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김윤설 선수도 드라이브 좋아요. 네. 얕게나게 잘 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민솔 선수가 성적이 더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김윤설 선수가 뭐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김민솔 선수가 약간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갈맥에서 졌나봐요. 아니면 언니니까. 4대3입니다. 아 5대3으로. 여기서 백핸. 굿샷. 아 옆으로 친다는 것이. 잘못 봤다고 보면 발을 헛딜거나 그러면 발목에도 부상이 있죠? 네. 그러다 보면 경기를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여자 선수 중에서 조기정 선수도 약간 좀. 그거는 무릎이긴 하지만. 네. 본인이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포실은 하루에 두 경기 이상은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요. 경기도 재화를 좀 주면서. 이게 이제 두 경기가 넘었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경기할 때 선수권대회나 이런 거 할 때는 앰뷸런스를 대기를 시켜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생활체용 하시는 분들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웜업 시간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가 솔직히 상당히 많아요. 결정적인 게 그거 같아요. 그런 거를 자기 관리인데 그게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는데. 그냥 경기하면서 몸 푼다고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약간 삐딱하게 서 있어요. 그런 다음에 공업은 집니다. 스쿼시가 5분간의 워밍업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때 몸을 다 푸는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스트레칭 충분히 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디 축구대회를 갔었는데요. 심판들이 1시간 전에 와서 몸을 키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심판들. 심판들. 그런데 스쿼시는 심판을 안 풀어도 되거든요. 네. 심판들은 순만 잘 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정확한 판단요. 그리고 선수들이 웜업 시간을 한 1시간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어제 심판 의원분들 감사 고맙다고 회식을 시켜드렸는데 술을 입에도 안 되더라고요. 내일 경기했는데.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스갯속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위한 심판지들이 더 노력이지 않을까요. 점점 퀄리티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심판들의 자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고품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회 위상도 좀 올라가고요. 8 대 7. 정말 두 선수가 막상막하의 경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약간의 스트록이 보였죠. 본인이 몸에다 쳐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김미수 선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트록이 굉장히 좋거든요. 스트록이 아니죠. 드라이브가. 이번에도 9 대 8까지 쫓아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둘이 엄청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자매니까 거기 갔을 때 같이 다니겠죠. 두 분이 아칠때 그날그날 컨디션에 떠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0 대 8입니다. 게임봉원. 아, 이러면서. 아, 저는 김현선 선수가 왼쪽 선수인데. 저도 그걸 헷갈렸습니다. 아, 확실히 자매들은 다르네요. 아, 저희가 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네. 거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좀 편안한 이유가 두 선수 모두 자매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느낀 것 같아요. 김현선 선수 그리고 서울대에 김현선 선수가 여자 베테랑급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번 대회 전반적으로 준비도 하시면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큰 문제 없이 대회 자체가 잘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권위 있는 심판들이 와서 이렇게 문제 없이 무탈하게 큰 컨프레임 없이 대회가 잘 진행됐다는 것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엄청 많은 전국의 스쿼시인들이 모였다는 것 그것 또한 더 좋고요. 점점 더 발전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올해 10주년 대회가 성장의 어떤 가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단어가 주는 영향력이 굉장하잖아요. 네, 네, 네. 자, 앞으로도 계획 같은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내년부터는 저희가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이런 종목들이 생활체육대회를 단식이 아닌 복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의 경기장이 또 단연 전 세계 최초의 복식 코트가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 경기로만 경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복식 경기가 굉장히 재밌어지고 또 다이나믹해지고 또 아마 동원분들이 더 좋아할 어떤 그런 경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더욱더 재미있는 스포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HCL 스포츠는 어제나 다시 보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게임 인터뷰, VOD 서비스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한 말씀에는 김두한 해설위원, 히스터박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 am for the life I am for the life